김제 석담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그래서 60주년 감사 예배를 오늘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석담교회 60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기도하고 기익한 우리 이리남중교회 김용숙 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소감. 저 굉장히 행복해요. 행복하고. 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잘 살아왔나? 저를 돕겠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서 어제 밤 늦게까지 풍선 하트를 꾸미고 오늘 새벽에 가서 내가 새벽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정말 오늘은 더 드리고 와야 되는데 하고 어제 1시 넘어서 잠을 청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. 그래서 하나님께 다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는 오늘 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